내가 그 심정도 잘 알잖아요, 얼마나 막막한지. 그래도 나 여기서 진짜 의사고, 뭐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돈도 있고 집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 믿고 기다려요. 나 나올 때까지. 여기 이 자리에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요. 알았어요? 내 말 들어요, 제발. 오래 안 걸려요. 40분이면 끝나요. 그냥 지난번에 저희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른 드네요. 다시 한 번 더 지켜요. 그러면 나를 경험해 보세요. 왜 이래요? 책을 다 읽은 소감을 말하자면 불행이 아흔아홉 배쯤은 늘었지만 딱 하나 좋은 점도 있더군요. 항상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었는데 나도 그쪽 속내를 다 봤거든요. 그러니까 계란 내숭 떠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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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